다 가나다라 마바사니 아차 오! 형 나 어제 잠을 못 잤어 네가 주인공이라서 그렇잖아 뭐가 주인공이 주문이 엠시인데 형이 시작부터 살짝 뭔가 씹이 좀 뭐해요 뭐 이렇게 잘생기신 거예요 엠시님들 하루 이틀인가요? 오늘은 디노의 아이디어인 아유 참 아이디어 좋다 천고마비입니다 근데 천고마비가 고잉 세븐틴에 맞춰서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? 하늘이 높으면 마비가 오는지 취미 입이 살짝 지금 막 입이 마비가 온 거 같은데요? 나는 검증이 됐어요 마비가 왔어요 확률이 어떻게 보면 오늘 총 라운드당 2명씩 뛰어요 아 정말 3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6명 뛰는 거네요 네 2 곱하기 3은? 3 아 죄송합니다 라운드마다 2명씩 하는데 1라운드에 2명, 2라운드에 2명, 3라운드에 2명이지만 1라운드에 뛰었던 2명이 2라운드에도 또 뛸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로 중복이 되는 게요? 근데 안 뛰는 사람은 계속 안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중복 너무 불쌍하겠는데 근데 올라가면 멋있게 뛰죠 그거는 멋있게 뛰어야 돼요? 아 여기서는 말할 수 있겠어 근데 정한 씨는 멋있게 뛸 거 같아요 그냥 할 거 같은데 금지어 인터뷰를 합니다 아 멤버들마다 1분씩 개인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그 금지어가 나오는 순간 바로 그냥 가요 바로 땡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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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아 쩜 쩜 쩜 쩜 쩜 쩜 쩜 쩜 옆에서 환영해주는 거 이렇게 아 너무 기분 나쁜 거 같은데 기분 나쁘신다고요? 이거 듣고 기분 어떻게 좋아요? 난 좋은데요 왜? 아 승승 좋다 바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는 자는 전 호시 씨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호랑이의 시선입니다 호랑이의 시선입니까 이름이? 호랑이의 시선이 뭐야? 말을 자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안녕하세요 저는 호시입니다 어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? 김치요 김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? 맛있어서 오 인터뷰를 되게 못하는데? 그렇지 근데 너 걸렸어 어 근데 걸렸어 쩜 쩜 쩜 쩜 쩜 쩜 쩜 근데 호시 형은 안 무서워해서 여기 뭐였는데 나 뭐였는데? 저는 저는이요? 버논이 뭐 할까 버논이 그냥 어때 그냥? 어 그냥 그냥도 괜찮아요 많이 쓰는 거 같아 아니면 진짜 홍대 해놓고 어릴 때 어디서 사셨죠? 네가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엄청 작게 하는 거야 안 들리게 오 좋다 좋다 금지어를 뭐라고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? 어 좋다 좋다 시작 버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논 씨의 고향이 어딘가요? 아 뉴욕은 출생지고 제가 고향으로 느껴지는 곳은 홍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좀 약간 스피드 있게 가보겠습니다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기분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? 네?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기분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냥 하고 싶은 거 좀 더 빨리 가볼게요 당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 수 있다면 뭐에게 팔겠습니까? 안 들려요 뭐야 그게 끝났습니다 아 버논 씨 안타깝게도 아니요 뭐야 뭐라고요 아 그래서 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왠지 질문하면 중국어로 대답할 거 같아 중국어 근데 중국어는 너무 뭐 아니면 더야 중국어 Wakil 중국어 자, 공통 질문인데요. 뛰고 싶으세요? 안녕하세요. 와 세븐틴 무섭다. 나는 놈 위에 이게 뭐야. 나는 놈 위엔 더 없어. 정한이 형 한 번만. 그러니까 뭐 두 명 이상해서 걸려지는 상황은 없는데 뭔가 심리적으로 정한이 형 한 번 해보고 싶어. 왜 웃어? 왜 웃어? 왜? 딸려. 이거는 약간 미끼인데 내가 이 형 어제 생일 선물을 사줬거든. 나한테 잘 챙겨준단 말이야. 갑자기 나한테 잘해줬었어. 최근에 가장 고마운 멤버가 누군가요? 순간이에요. 아니야, 호시 형이야. 아니 최근에 가장 고마운 멤버 하면은 그래도 호시 형이야. 아 그래? 알았어. 안 나가면 이제 그만큼 너를 고마워하지 않은 거지. 아 끝났어? 알겠습니다. 스피드하게. 끝까지 자기 소개해 주세요. 뭐라고? Pardon? 네가 이러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? Let me introduce yourself. I'm 정한. You're 정한? You're 정한? 타인은 왜 이러는 거야? You're like favorite member. Favorite member is... 승관. 아... 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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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노? 야 그냥 쟤를... 야 디노야! 너 이럴 줄 알았어. 그냥 뭐 그런 저런 걸로 했겠지. 다 한다. 그냥 해라. 그냥 해. 디노 씨 특별히 2분으로 갈까요? 그냥 똑같이 해요. 갈게요. 삐졌다 삐졌다. 시작! 밥은 드셨어요? 네. 이거 안 쓴다면서요. 너무 시간이 끓어서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. 천상하네. 호스가 호스 돼요. 정말. 너무 재밌었어요. 남은 멤버들 일단 손들어 주세요. 5명이네. 아 여기 홍삼 한번 갈까요? 홍삼? 아 맞아 신난 표정 봐봐. 홍삼만 나오면 그냥. 오늘... 제가 빠르게 갈게요. 좀 많이 빠르게 갈게. 스피드 있게 해야지. 스피드 있게. 자 자! 1, 2, 1, 2, 3, 4! 아싸 홍삼! 에브리바디 홍삼! 아싸 너 너! 아싸 너! 아싸 너! 아싸 너! 왜 안 해? 나 추웠잖아. 나 추웠잖아. 나 추웠어. 나야? 호스코 디노! 야 호스트! 자 두번째 4명이서 하는 게임. 눈치 게임으로 갈게요. 눈치 게임? 4명이서? 1, 2, 3! 안녕하세요 지금과 가위바위보! 아싸! 아싸! 파이팅여보자! 아잇보자! 얘들아! 아! 잘 보여! 아! 안 무서워? Say ho! Ho! Say hoho! Ho Ho! Say 세븐틴 세븐틴 재미없어 재미없다고 다 들려! 들으라고 한 거야 구닥다리! 기노야 잘가! 너무 귀엽다, 구닥다리 우리 조겸, 민규 꼭 걸려야 되는데 진짜 재밌잖아 민규 정색하네 이걸 말도 서운해하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? 하하하하 어! 야! 무서워! 와 어떡해! 와 저거 무섭겠다! 야! 형 할 수 있어! 야! 야 무섭다! 정환이 형이 저 정도면 안 돼! 정환이 형이 저 정도면 우리 진짜 못한다! 야 심장이 너무 빨라! 자 심호흡 빼! 심호흡 빼! 정환이 형 환대! 할 수 있어! 1, 2, 3, 4, 1 멤버들아 진짜 사랑해! 멤버들아 진짜 사랑해! 아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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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와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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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쳤다! 우와! 우와! 우와 대박이다! 아 큰일 났다 형 지금 진짜 천사 같아 형 이제야 천사 같아 와! 정환이 형 이런 기분이구나! 저기를 서야지 이게 와!가 나오네 너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! 열정이랑 겁먹는 거랑 달라 이눔아! 오케이 이눔아 가자! 너 자신을 깨라! 해! 하나 둘 셋! 고! 원! 우리 형들 사랑해! 우리 형들 사랑해! 우와! 우리 형들 사랑해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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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인 같은데 우주인 우와 왜 또 올라가 쟤 왜 이렇게 벌레 같냐 왜 돈벌레 같냐 천사랑 해놓고 쟤는 벌레랑 갑자기 뭐가 되냐 너무 차이 난다 미안한데 근데 디오 진짜 빨리 뛰었다 나 진짜 저거 뛰면 내 자신을 깨는 거다 진짜